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첫번째로 bcd 코드가 있는데요 얘는 이진화 십진 코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진화 십진 이라고 얘기하냐면 b는 바이나리 이진 그 다음에 cod cod coded 그 다음에 d는 대시말 십진 수리듯 해요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 라고 합니다 bcd 코드 이 bcd 코드는 6비트에요 6비트 6비트 2의 6승이 6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bcd 코드는요 영문자의 대소문자를 갖다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똥오줌 못 가립니다 bcd 코드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얘는 아까 6비트라 그랬잖아요 존 2비트 디지트 4비트 그래서 합쳐서 6비트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bcd 코드는 6비트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우리가 아스키 그러면 왠지 발음이 좀 일본 스럽 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이 a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에요 뒤에 ii는 뭐냐면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아스키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7비트로 구성이 되요 이 a자가 7자 비슷하잖아요 7자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 7비트입니다 이 a의 치승은 128개가 나와요 그리고 얘 마찬가지로 존 3비트 디지트 4비트 합쳐서 7비트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얘는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메일에서 전자우편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스키 아스키 77 맞은데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에 사용이 된다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요 아스키는 7비트 통신에 이용이 된다 아스키 코드는 대소 문자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가 아까 7비트 였잖아요 근데 확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1비트를 확장해요 그래서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에요 하나만 1비트만 확장합니다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6까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해요 요 문구 그대로 요 문구 그대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abcd 코드 extended 확장했다 라는 뜻이에요 bcd ic 그러니까 확장이지나 싶진 코드인데 얘는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래서 bcd는 6비트 아스키는 7비트 abcd는 8비트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8이 영어로 뭐예요 8 8 2 그 다음에 8자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8자 그죠 이게 8 승 256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얘는 존 4개 디지트 4개 합쳐서 8비트 그 다음에 확장된 bcd 코드 방금 전에 extended 확장된 bcd 코드로서 얘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범용 코드에요 사용 쓰임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유니코드에요 유니코드 얘는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국제 표준 코드 그리고 얘는요 2바이트에요 2바이트 암기하는 방법 유니 유니 몇 글자에요 두 글자 그래서 2바이트 썰렁하지만 2바이트 입니다 2바이트는 몇 비트에요 28에 16 16 비트 잖아요 그래서 16 비트 임으로 2에 16승 6 5 5 3 6 자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 조합 완성 옛 글자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낼 수 있는 가짓수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갖다 다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유니코드 2바이트 28에 16 16 비트니까 6 5 3 6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해밍 코드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땡큐 해밍 해밍은 왜 땡큐냐면 에러를 갖다가 검출 찾아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갖다가 교정까지 해줘요 검출 플러스 교정이 가능한 코드 바로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요 교정은 1비트만 1비트의 에러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CD 6비트, ASCII 7비트, ABCD 8비트, 유니코드는 2바이트 비트로 따지면 16비트 다음은 개인형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존이 3개고 디짓 4개니까 합치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7비트 코드로 찾아라 라는 거죠 정보통신,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기억나시죠? 정답은 4번에 ASCII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1번에 바이나리, 그건 이진이라는 뜻이고 2번에 BCD는 6비트, ABCD는 8비트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